안녕하세요 홀리페페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 구미오던 5화 죽은 자매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늘나라로 보내주던 씬을 촬영했던 곳 바로 벽초지 20권에 왔습니다 사실 이곳 촬영하고 나서 제가 편집 전에 구미오던 보다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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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서 일단 같이 편집해봤습니다 이제 가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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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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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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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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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